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카베진코아 알파 위장약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위장약인데요. 1960년 양배추 성분이 들어간 첫 카베진을 만들고 지금까지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카베진은 양배추의 영어 단어 캐비지와 포함하다 인이 합쳐져서 양배추가 들어가 있다는 뜻의 카베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유명한 제품인 만큼 여러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가장 유명한 정제, 과립형, 액상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복용 가능합니다. 카베진은 특히 위 질환들의 효과가 좋은데요. 위장염, 과식, 복통, 마음, 속쓰림, 도화불량, 위산과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지방분해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대표작용으로는 지나친 과식과 음주로 손상된 위점막 회복과정돈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무뎌진 위의 기능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지나친 위산을 중화시켜주고 과도한 위산분비 억제에 도움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소화가 어려운 지방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알 한 알에 건강에 좋은 양배추 한 통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복용 방법으로는 성인기준 1일 3회 2정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1호 1호 도쿄에서 여러가지 세트 구성으로 저렴하게 판매 중이니 확인하시고 좋은 가격에 꼭 구매하세요. 건강보조식품도 1호 1호 도쿄와 함께하세요.